국군 제6군단 장병들은 수복지구 농민들을 위해서 연천지구에 주택 100채를 건축하고 6월 10일 그 이왕식을 거행했습니다. 군단장 이할림 중당이 이 경기도지사에게 주택이왕증을 투교함으로써 이 주택은 농민들의 소지로 되는 것인데 이날 이 미니얼의당은 6군단 장병들의 노고를 지하하고 입주 농민들의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사를 했습니다. 이래하여 10년 만에 대중대한 농북의 숨속에 안긴 농민들 이제 6군단 장병들이 선물로 준 주택을 차지하게 돼서 희색 만면 기쁨과 행복에 넘치는 얼굴로 각각 자기 주택에 입주해서 희망에 넘치는 새 생활의 습걸음을 내들이게 되었습니다.